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양가로 3번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확인설명은 암기프린트 6번에 보면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확인설명은 5가지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중계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니은 법령의 규제에 따른 제한사항 3번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밑줄 치십시오. 경제적 가치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리얼의 당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사항 밑줄 치시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치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금 치득관련 조세 세금을 설명해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유치권, 분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게 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죠. 우리 그 암기프린터 5년짜리에 보시면은 5년 보존이 암기프린터 41번에 보면은 41번에 4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네요. 3, 4, 5, 6번 5년 보존하는 서류가 4개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정입니다. 영수정. 동그라미 기억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이상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이게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O라고 해야지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계보수 영수정은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영수정은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매수신청대리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지급 기한일입니다. 우리 중계보수는 거래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이죠. 자 512페이지 매수신청대리 보수표 이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시험에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52번에 12번부터 19번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및건리분석보수는 50만원 범위안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4개 이상 부동산의 일갈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안에서 상한선을 정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담및건리분석보수는 위임계약체결 전에 위임계약체결 후에 하면 안 되겠죠. 위임계약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되고 사건 카드에 기록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가번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 이하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감정가 1% 최저 매각가격의 1.5%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실비는 30만원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왜냐하면 예규에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규이기 때문에. 예규를 찾으려면 법제 측 국가 법령정보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대부분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비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513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감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방법원장은 협회를 감독하고요. 2번 지방법원장은 협회의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가만 별표해 보면 감독관청이라고 나와 있죠. 지도 감독관청을 구분을 해보면 감독관청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중개업자 개업공개사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함이죠. 무등록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고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법원장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사물을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8번, 법원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먼저 읽은 내용인데요. 등록관청, 우리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책이 읽어봤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양가로 2번 이 감독상 명령 공인인계사법하고 똑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감독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도 지분은 중개사무소 출입조사, 검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반드시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다만 그 니은 밑줄 칠까요? 법제 21조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죠. 취소당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으니까 밑줄만 치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이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전체에서 한 문제만 시험에 나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거기에 보면 니은에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취소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514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는데 업무정지, 절대적 업무정지. 우리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 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반드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휴업을 하면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됩니다. 폐업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죠? 자, 그 다음에 5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네요. 할 수 있는 사유.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가 6개월이야죠. 6개월이야.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계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계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소 내 외부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에 있어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 됐다는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됐으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출입문에 표시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6번 행정정보제공요청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회가 보유하고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혁공개사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 목적을 밝혀 당의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협조 요청받은 국토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됩니다. 없는 한 응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혁공개사 민사지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보수지급 시기에 관한 갑과 을 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지급 기한일로 한다고 했죠. 매각대금지급 기한일입니다. 기한.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우리 공인융계사법에서는 거래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이라고 했죠.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을개혁공개사는 2번 자수님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자수님 매수신고 할 수 있는데 자수님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최저 매각가격이 900만원이고 1등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써냈다. 써내더라도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 9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낸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9100만원인데 9100만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자수님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3번. 어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해야 될 게 등수보자 이렇게 했죠. 4가지인데 중개업만 하려면 4가지인데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보수열표 매수신청대리 위한 보증설정혁명수류 3개를 추가로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리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장은 어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고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5번. 어른. 어리위민이죠. 어른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의 중개 어리위민이 아니고 개업공개사네요. 개업공개사 위임받은 사람 수위민이죠. 어리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의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며 서명 날인해야 된다. 네. 등록된 인장은 모든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에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인중개사만 인장등록을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서 전부터 끝까지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자꾸 읽어보시고요. 복습을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읽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고 기본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